안녕하세요 문현진의 불주댕이의 시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그 뉴스 도대체 뭔지 모르시겠죠 그리고 보더라도 해석이 안될 때 불주댕이 시간 보면은 여러분들 해결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신다면은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는요 비구이 위안 아 중국이 비구이 위안 파산이 한다 뭐 이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잘 넘어갔습니다 비구이 위안이 유예 달러체 이자가 지급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라던가 이제 위안화 표시 부채가 잘 대출 유예가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상환 유예가 되고 뭐 이렇게 대출 좀 이렇게 미뤘다는 거죠 미루고 이제 갚아야 될 거 조금 갚고 하다 보니까는 파산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뭐 물론 아직까지 만기가 도래되는 채권들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내년에는 이제 올해보다 더 많은 돈을 또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일단 당장 발등에 불통 떨어진 것은 잘 해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은 위험할 뻔 했으나 잘 넘어가긴 했다 하지만 이 폭탄이 완전히 제거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잘못하면 터질 수 있다 였는데 그 터지지 않고 일단 잘 묻혀있더라 정도 지뢰인데 잘 묻혀있더라 정도입니다 그거 밟으면 뽕 하고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 묻혀있고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얘가 또 서서히 달아오를 것 같긴 하다 지켜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던 이 비구의 위안이 잘 해결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나쁜 뉴스 하나는 일단은 사라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 뉴스 가보면요 이제는 또 영국의 대도시죠 버밍엄이 파산했다고 하라고 합니다 도시가 파산을 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방정부도 어쨌든 재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은 지자체로 예산을 딱딱딱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고 지자체도 각각 나름의 이렇게 운영을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을 지기도 하고요 그 돈을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갚기도 하고요 또 자금을 많이 남겨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에 또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지자체들도 뭐 자산 운용을 해나가긴 하는데 버밍엄도 그렇게 하다가 파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임금 부담이 생겨가지고는 돈을 제대로 주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인구가 110만명이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 이제 자금이 예산이 빵꾸가 났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나름 이렇게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국가도 약간 위태위태하고 기업도 위태위태하고 약간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살얼음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한 발 좀 내딛어도 될까 싶다가 디듬면은 빠직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한 발 더 내딛으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수납의 테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증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매매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안전장비를 조금 이렇게 잘 착용한 상태에서 논다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잖아요 뭐 살얼음판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주류를 이렇게 허리에 잘 메고 있다던가 구명조끼를 잘 메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보호장비들을 잘 메고 있다면 살얼음판에서 이렇게 호수가 살짝 그 살얼음이 조금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가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막 몰빵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크게 다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무너지면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 무너지면 다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금리 인상 인하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이 날 한 해 금리 인상을 더 한 해 만에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사가 조금 사라지긴 했어요 왜? 좀 잡혔거든요 근데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지금 연중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월 물가가 지금 또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일단 물가가 내려가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명분이라도 생길 수 있고요 금리 인상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명분이 될 수 있는데 금리가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될 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물가가 안 잡혀서겠죠 근데 물가가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9월도 조금 먹구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전기라든지 가스 공공요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에너지 자원 쪽으로 의해 어... 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농축산 수산물 같은 경우도 생각 한번 해보시면요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로 유통하겠습니까? 뭐 지게로 이렇게 짊어지고 유통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스 뭐 또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기름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유통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날이 추워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은 이 유가가 올라간 것이 또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수요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또 유가가 점점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수요가 증가한 것도 수요가 증가했지만은 감산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우디뿐만 아니라 산유국들에서 기름을 덜 뽑아낸다라는 주의로 가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물가 상승에 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역시나 금리를 또 올려라고 하는 그런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도대체 언제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떨어지긴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쯤 되니까 생각이 드는 게 떨어지면 좋은 게 맞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늘 말하지만 금리 인상하고 인하기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7번 있었는데 7번 다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한번 금리 인상 이후에 인하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됐는가 한번 증시를 찾아보세요 이거는 팩트 그 자체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뉴스는요 9월 위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9월에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이제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저축은행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아니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월 위기설이 도대체 왜 나왔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저축은행이라던가 새마을 금고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용평가사들이 저축은행이라던가 지방은행들의 신용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면요 이 집값이 언제까지 상승을 했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2021년 9월까지 전세가격이 줄기차게 올라갔었습니다 전세가격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갔다는 거죠 2021년 9월까지 올라간 전세가격 그때 전세계약을 했던 사람들은요 2년 만기가 도래가 되었을 때인 지금 2023년 9월에 또 돈을 갚아야 되는 또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전세금은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의 전세는 조금 반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싼 편에 속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비하면 그래서 그 갭만큼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이 전세금을 제대로 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집값보다 더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거의 집값에 가까운 전세금이 집값보다 지금 싸졌죠 그러니까 전세금이 아직까지 비싸죠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까는 전세 그때의 가격보다도 집값이 싸서 팔아도 못 준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역전세라고 하죠 그래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럼 저축은행이라던가 여러가지 지방은행들을 국민들 서민들에게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줘 놓고는 못 받는 케이스가 되니까 이거 부실화의 징조가 될 수 있다 그게 9월부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9월 위기설이 그냥 대충 그냥 가을이니까 9월이니까 온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9월에 약간 리스크가 있겠는걸 이라고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진짜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될 것인가 정말 이제 위기설이 위기가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 마냥 약간의 저축은행들의 리스크가 생기면서 금융위기로 번져나갈 것인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지켜보는데 우리가 거의 주식에 몰빵해놓고 지켜볼 수 있는가 하면요 만에 하나 만약 위기로 발전이 된다면 우리는 다 다치겠죠 내 재산이 전부 다 홀라당 타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살얼음판이다 조심스럽게 한 발만 걸치고 조금은 이렇게 돈을 빠져나오는 형태로 조금 현금화 해놓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올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어떨 것인가를 우리가 증시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음 뉴스를 보면요 2024년 세계 경제 전망이 올해보다 더 부진하대요 그러니까 내년이 더 안 좋을 거라는 거죠 내년이 더 안 좋을 거라는 말은 올해가 더 좋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올해가 증시가 더 위겠죠 내년은요 올해보다는 아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2025년이 상승장이 나올 거다 경제가 회복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 2024년 후반부터는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죽수는 형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힘든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하락장을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을 조금 마련을 하면서 현금을 약간 비축해놓은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조금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관점을 잡고 있으셔야 돼요 관점 잡고 있다고 해서 현금 100%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점 잡고 있으시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한 사람들보다는 현금 마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나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전망들이 비구이 위한 문제는 잘 해결을 됐는데 여전히 리스크들은 남아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왜 그러냐 코로나 이후로 좋아질 만한 상태는 앞으로 향후 한 2, 3년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2025년은 하락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 한번 해보시면서 증시인 뉴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뉴스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또 이렇게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